음 으 으 희 ALEXA 뭐야? 쿠션이에요? 네. 다들 대아모레포시픽에 성수 가보실나요? 아모레 성수 베이스 피커에서 만든 쿠션인데 제가 쿠션은 진짜 유목민이거든요. 20가지 정도 썬 것 같아요. 근데 회사에서 한번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번 만들어본 그런 제품인데 너무너무 추천해요. 친구들한테도 쿠션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거 추천해주세요. 여기 가서 하라고? 이 이유가 저는 나중에 기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메이크업이 빨리 지워지는데 이건 정말 안 지워지더라고요.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요. 글로우 제형이랑 스리맥트 제형 두 가지 두 가지 걸로 알고 있는데 커버력도 진짜 좋아요. 저는 그냥 다 만족해요, 사실. 컬러 쉐이드가 다 포함하면 600가지 쉐이드로 만들 수 있어요. 네. 150 쉐이드, 두 가지 텍스처, 두 가지 제품 유형으로 해가지고 커버력, 지속력, 컬러. 아, 저는 너무 만족하는 거의 다 썼어요. 리필도 팔아요? 어, 맞다. 리필을 팔아? 아니, 리필을 안 팔고 아니, 파는?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하나만 만들어주고 가격은 3만 원이었나? 갔었을 때 그 기계가 만들어주는 게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 팔로 이렇게 하나 넣어? 네네네. 안녕하세요. 대학을 해보시고. 그래서 저는 베이스 피커 추천드리고 근데 솔직히 케이스는 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케이스가 사실 이뻐서 해킹 디자인 있는 것들은 사실 그 값을 우리가 다 치부를 하는 거죠. 다 해킹을 하는 거예요. 이 디자인을 좀 띄워넣을 만한 추천이 정말 정말 드려요.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약간 세미멘트 쿠션에서 좀 추천템이었고 겨울에 건조할 때는 글로우 쿠션을 제가 또 찾는 편이었는데 제가 글로우 쿠션은 탑땡에 레베쥬을 많이 썼었거든요. 글로우 쿠션이 헤라에서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잘 맞아가지고 아모레포시픽 최초로 무향 쿠션으로 나왔대요. 발랐을 때 처음에 쿨링감이 딱 느껴지거든요. 수분감이 피부에 92% 상승된다고 그 말이 진짜 맞는 거 같아요. 이 제품은 패키지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. 어.. 맞아. 주무시는데요? 저만이.. 퍼프도 그러니까 내용물을 많이 머금으면 사실 뱉어내는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피부에 밀착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퍼프는 물을 많이 안 먹고 그 내용량을 피부에 바로 전달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퍼프까지 완벽하게 잘 매칭돼서 나온 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레몬에이드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또 검은색으로 염색하면서 꿀 조합템을 제가 선택을 한 게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립스틱 두 가지 컬러인데요. 핑크 베이지 컬러 휘슬 컬러 이거를 베이스로 쓰고 레드 컬러인 업투미를 블렌딩을 하면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. 제가 각질이 진짜 진짜 많은데 잘 때 슬리핑 마스크나 바세린 진짜 꼭 가르고 잔다란 말이에요. 4개절때는 365일 247 247 잡았어요? 와.. 보여주지 마세요. 그래서 입술 부각도 되게 심한 편인데 각질 부각을 매트 립스틱으로 그거야. 그러니까 저는 약간 립스틱 하나만 바르면 두 개 정도까지 바르잖아요. 근데 하나만 발라도 각질 부각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 제형이 막 엄청 난다르다기 보다는 각질이 안 보이는 것 같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은근 립스틱이 진짜 색상 종류가 무제한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또 나한테 맞는 색깔 찾기는 은근 어렵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써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들로 나와서 지금 바로 준 거예요? 한 번 더 발라봐. 지금 하도 먹어가지고 입술에 안 보인다. 되게 안색이 사는 느낌이다. 그러네. 이 휘슬 컬러는 지금 볼터치로 한 거거든요. 블러셔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은 라네즈 필리핑 마스크는 너무 또 이건 진짜 유명하다. 면세에서도 진짜 많이 사주시고 이거는 제가 사게 된 기기가 원래는 바세린을 썼었거든요. 근데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배님 중 한 분이 촬영할 때 이거를 엄청 쓰는 거예요. 누군지 아시죠? 네, 압니다. 촬영할 때 이거를 쓴다는 거는 아 이거는 찐이다. 입술 모델 해주실 때는 컬러 바르기 전에 이거를 꼭 바르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 써봤는데 아 역시나 촬영할 때는 모델 입술은 그냥 똑같은 컨디션인데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각질이 부각이 되는데 립티 컬러는 진짜 몇십 가지잖아요. 한 번에 똑같은 좋은 입술 컨디션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이 제품이더라고요. 근데 저 이거 슬리핑 마스크잖아요. 근데 그냥 립밤처럼 쓰시는구나. 아뇨, 잘 때 발라요. 립밤처럼 써도 되는데 좀 리치예요. 잘 때는 이거를 얹어두고 자고 그리고 똑같이 그 뭐야 아까 저는 이제 갈게요. 그렇게 졸려요? 5층으로 바로 갈게요. 6층 아니야? 맞아요. 네. 또 뭐 있어요? 뭐나? 네, 아무래도 보시피 이게 핸드크림이에요. 근데 이 제품이 지금은 단종된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거든요? 근데 그만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.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. 일하면서 좀 리프레쉬 되게 핸드크림은 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. 디스폰스 그 라인이구나. 그 그 쓰다. 향이 너무 고독지고 진짜 좋다. 유통기한 많이 신하지는 않았어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기한이랑 또 다른 거잖아. 맞아요. 다들 유통기한 지키세요? 안 지켜요. 나도 안 지켜요. 우리가 뭐 한 5년 지난 거 쓸 것도 아니고 5년이요?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 진짜 찐인데 엄마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모레퍼시픽을 쓰셨던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아, 작년에? 아, 보다 듣지? 아, 작년. 그래서 그 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엄마의 향 하면 아, 맞아. 그런 게 있어. 아모레퍼시픽 향이다. 엄마가 진짜 없으시네요. 뭐 하시네요? 아니요. 아, 거기서 하나만 쓰신 거죠. 다들 아모레하면 좀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스킨케어 얼굴에 많이 투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나이를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도 당연하지만 목과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세월의 무색함을 보여주는 그런 딱 신체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핸드크림을 비싸지 않은 거를 살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.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또 수부지 피부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각질 케어는 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찾다가 마몽드에 로즈워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, 한번 사볼까 하다가 마몽드에서 로즈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. 그냥 화장솜에다가 묻혀가지고 쓸어서, 피부 살 따라 쓸어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붙이고 있어도 되는데 코 위에는 어느 정도 한 30초 정도 놔두고 이따가 닦아서 쓸어내 주는 편이거든요. 그냥 이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각질이 조금 벗겨져요. 그럼 그거를 쪽집게로 약간 조금 떼주거든요. 그 다음날 진짜 매끈해져요. 그래서 좀 어? 놀랐어요. 약간 토출구도 위생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처럼 두꺼져요. 그ט노이 오qui 써도 되게 빠르네. 네. 그럼 이거 쓴 다음에 어떤 거 쓰는 게 좋아요? 저는 아무래도 촬영이 많이 있을 때는 이 제품 쓰거든요. 아이오펠 pdr Tẩ 샷 샴푸를 써보고 엄청 좋아서 구매를 하는 savoir.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국기만달라고 먹는거나 호박찌 먹는 것처럼 얼굴에는 이 카페인 앰플 리프팅 효과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쫀쫀해짐을 느끼기도 해요 그냥 오늘은 촬영이고 좀 붓기 빠지고 싶어 보일 때는 사용을 하는 편이죠 용기 자체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은 게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이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점도가 있어 보이는데? 선에 바르는 것보다 얼굴에 바르면 좀 더 쫀쫀함이 생기긴 해요 이 제품이 저희 사내 엘리베이터 광고하는 곳에 보면 맞아 낙엽이 쭈그러들었다가 이 제품을 발라준 그 낙엽은 다시 이렇게 펴지잖아요 못 봤는데? 또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또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대아머리 퍼시피기에서 낙엽이 펴지는 원리가 수분감 때문일까? 이게 리프팅 효과도 있고 수분감도 해주고 하니까 약간 낙엽이 붓기만 하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소개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머리 퍼시피 소경배님 하하하하하하